TV 아 이거 미디움 없는거고, 꽤 크죠? 아니 잠깐만 헤비도 없잖아 이거 아하 어떻게 이기지? 넌 내가 200을 잡으면 이기겠지? 200을 1 샷 내는것이다 마우스 원샷처럼 한 번 꿈을 꾸봅시다 뭐십? 오픈베타하면 할건데 몰라 언제 오픈베타 할지 이대로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소식이 없네 우선 오픈베타를 해야 하든가 말든가 하죠 아 근데 스팟이 어디서 되지? 설마 이게 200은 아니겠지 더 들어갈까? 아이 좀 불안한데 여기선 각이 안나오지 않나? 안나오지 일단 노릴거는 이쪽으로 돌아오는 애들 아아이 명중을 진짜 T90의 단점이야 데뷔세 있었는데 원중일이 후졌어 틀리하네 T34가 에이스3 잡아줄래 지금 밀렸다잉 들어와버렸네 내가 직사로 하러가기에는 좀 그런데 아 얘 쏘는건 좀 아깝지 않나 좀 쏘였나? 한 마리라도 끊어줘야 뭔가 좀 아쉬워 는 우리 자전포가 자전포가 3명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끊어내네 개꿀 무지는 200이다 200이 만피다 필사항제 내가 저 녀석을 한방에 죽이지는 못할 것 같다 걔도 피를 빼놓는다며 183이 마무리 해줄수도 있을지도 몰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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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 183한테 맞고 빡쳐가지고 움직여야지 그라치 그라치 유폭이 아니었어도 끝났어 어차피 철갑이었어 1700은 빼야지 183에 고폭 해쉬를 맞고 빡신 200이 오는데 잡았다 음 음 좋아좋아 우리 자전포들이 나 빼고도 화력지원 되게 잘했네 좋아 좋아 아 아니면 뭘 확 마지막은 마지막으로 야 이벳머리 어디갔니? 아 여기구나 구경하러 가야지 그리고 3차 구축에 윤희이 깔깔깔깔 여기 있네 야 이거 19금 아니에요 이거 속이 보이는데? 야 이거 간장게장 이거 딱 깐 그거 딱 떼가지고 안에 육즙이 흘러넘치는 것 같구만 이거 속살이 아주 부드러울 것 같아 이겼다 시가지 밀리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기네요 팀원들이 잘해서 여러분 추천 절차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독돼지 냠냠 그러고 보니까 이틀 전인가 3일전에 마우스 윤흥 냈고 오늘에 200윤흥 냈네요 철갑으로 독돼지 냠냠 독돼지 냠냠 독돼지들이 뚜껑이 잘 닿는구만 독돼지 냠냠 독돼지 냠냠 오호 깔끔했쓰 독돼지 냠냠 400 500 쓰읍 뭐 완전 관통은 200밖에 없었다마는 걔도 뭐 아 확실히 자주포들 이 자주포 딜이 좋았네 뭐 아군도 261도 1700이지만 아까 킬달 한 것 같고 자자포들 지원도 좋았네 퍼싱이 1등한게 신기하네요 허허 퍼싱이 1등이구만 잘했어 전부다 과 바로 쪄 쪄 별 그렇게 묻어나 됐어